구은탁!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벌써 2025학년도 9월 모평 독일어 해설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은 여러분들 상상이 힘들잖아요. 제가 재밌게 얘기 하나 드릴까요? 과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때 미래가 2020년이야. 죄송해요. 자 벌써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로봇의 시대, AI 시대, 이번 문제도 AI 나오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생각, 이러한 언어 같은 경우들 절대로 컴퓨터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까? 우리 열심히 공부하시다. 자 벌써 회화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발음 문제잖아요. 잘 볼게요. 분리동사. 분리동사. 문법적으로 알 필요 없어. 발음 문제니까. 하지만 분리동사로서 앞에 가지고 있다. 계획하다. 너 휴가 때 뭐 할 계획이야? 이랬더니. 스펜으로 여행간대요. 브럽브럽. 자 그런데 라이세, 라이제. 자 보시면 모음 앞에 있는 S 발음 어떻게 한다? 누가 라이세를 확 그냥 라이제. 즉 마찰이 일으키는 발음인데요. 자 이런 건 난이도가 좀 쉬워요. 자 보시면 FISH, 카세. 그러니까 이건 밑줄을 안 그어도 S 발음이잖아. 카스스스 발음. 이거는 SHT 발음. 우리가 Stuttgart 하는 것처럼 SHT 발음. 그 다음에 Ausflug. 왜 소중한 Aus가 안 돼요? 뒤에 자음이 있잖요. 자 그 다음에 Gesicht.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해석 안 해도 되겠죠? Sinn. 보다. 명사는 die Sicht. 하지만 Gesicht는 중성이에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복수. 그리고 Gesichter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거야. Gesicht. 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왜요? 뒤에 모음 있잖아. 그런 걸 좀 추려나가 보란 말이야. 알았죠? 자 2번 갑니다. 자 이거 재밌던데? 자 여러분들. 디 도우세 하면 우리 캔이에요. 무슨 콜라 캔 하듯이. 그러니까 A로 받았어. 아이스. 아이스크림이에요. 누가 보니까 I가 계란인데 계란의 복수가 I 쓰라고 확 그냥. 이거 아이스크림은 얼음이고요. I의 복수는 I 어.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S랑 L로 우리가 앞에 글자는 S 뒤에는 L로 끝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출제 의원들이 죄송하지만은 그냥 레벨이 그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 보시면 재밌게 돼. S를 시작하는 단어들이에요. Zalt. 소금. Spiegel. Spiegel. 아 정답이 2번이겠지. L로 끝나니까. 그쵸? 그 다음에 Schiff. F로 끝나요. 그 다음에 Zorn. 아들. 양말. Socken. 하는데 Socken은 우리가 복수를 쓰면 Socken. 단수는 Socke. 그러니까 결국에 L로 끝나는 게 Spiegel. 이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그래서 성도 꼭 외우셔야 돼요. 복수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3번. 비칸에 들어갈 말로. 알면 안 맞은 건데 이것도 회화에는 들어가지만 정작 어느 걸 말하는지.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브라우큰눈. 눈이라는 표현은 이 눈 아니겠죠? 자 이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저런 거는 그냥 불변화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선은 뭐가 필요해요? 그랬어. 우리 친구들이. 글씨가 좀 작죠? 여러분들. 그랬더니 맞아. 맞아. 그래서 ich mache das Fenster auf. 자 펜서는 복수도 펜서가 똑같습니다. 창문. 내가 저 창문을 열게. 그러니까 창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창문을 열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겠지. 자 보면은 공기, 우유, 소화계, 염려, 초대, 감기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선생님들이 다 프리쉘을 썼잖아요. 어미가 프리쉘에다가 애가 들어가는 강변화잖아요. 선생님 강변화 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 지금 형용사에 신선한 공기. 그래도 앞에 관사가 없어. 무관사일 때는 뭐다? 배추관사 아니고 무관사일 때는 강변화. 정관섬이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성을 갖다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니까 문을 연다라는 논리만 이해하면 되겠지 않아요? 이 3번에서 벌써 틀리면은 심각해. 내가 울고 싶어. 내가 공기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리안 에일, 이게 무슨 뭐 어떤 회사 이름 있듯이 비행사, 독일에서는 루프트 한사 있겠죠. 루프트라는 게 공기. 혹은 우리가 공기 편으로 그러면은 항공 편으로 어떤 우편물을 보낸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자, 루프트입니다. 자, 이제 4번 아베 들어갈 표현. 자, 이제 1, 2, 3, 4, 5번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 아, 어휘의 문제다. 발음의 문제다. 강세의 문제다. 혹은 스펠링에 뭐 어떻게 잘못 쓴 것은 이런 것도 간혹가다 출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을 놓치지 마셔야 돼. 자, 영화가 나에게 정말로 마음에 든다. 몇몇 분들이 문법과 관련해서 선생님, 어쩔 때 구, 조언을 쓰고 자를 쓰고요. 어쩔 땐 기꺼이 개안을 써요. 마음이 잘 드는 거지 마음이 기꺼이 든다. 이런 표현은 우리말의 콩글리시로 해석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마음에 잘 드는 거야. 저 영화 마음에 잘 드니까 나도 그랬는데 나에게도 마음에 잘 드니까 3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이 거의 뭐뭐하다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저 영화 정말 마음에 들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이 거의 비어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맞아. 영화는 좋은데. 아, 아쉽게도. 자, 베젯트 라는 말은요. 간단하게 어느 착석할 수 있는 자리가 비어있는 프라이가 아니라 베젯트 차여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덜 차여져 있다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이더만 들으면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영화관은 거의 비어있다는데 비어있다는 말은 fall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아니고 레어인데 레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개녹하면은 충분히 란다. 충분히 자리 차지했으면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지금 실망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슈바 하면은 약한, 슈따크는 강한. 형용사의 반대 표현을 꼭 알아야 이 문제를 맞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형용사 외워야 돼요. 형용사는 반대 표현, 어미 변화. 아까도 봤잖아. 프리샬, 루프트, 프리샤스, 프리샤, 프리샘. 이거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형용사를 위해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형용사를 이용한 명사, 명사화. 저 아픈 자, 저 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정답은 우리가 약하게 차여져 있다. 약한 형태에 응용할 수 있는 거야.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schwach, stark. 여기다가 또 이렇게 L을 써가지고 werbenzme, werbenzme, 동사다? 그래가지고 우리 현재, 과거, 과거문사. sing, sang, song. 영어로 하듯이 강변화동사, 약변화동사.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러게요. 아멘